나 유튜브 시작한지 두 달이나 됐는데 구독과 좋아요는 없는데 내가 너를 구독했는데? 어? 나도 이제? 한 명은 여기 없던데? 아 괜찮아 경윤아 성장하고 싶은 유튜버들을 위한 축제가 있대 아 저 2인 방송 일이었어? 거기 가서 도움을 받자 악보지! 악보지! 할렐던카 악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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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